아리오토오자마스 자 이제 오늘 드디어 호카이도의 최북단 일본의 최북단 와카나이로 갑니다 이야 이런 이거 밀발신인가 뭔가 이거 하여튼 황금색 아 대박이다 진짜 여전히 도로는 별로 안 좋습니다 아 너무 길에 울퉁불퉁해서 이거 쇼바 다 터져갔어 아 또 할리 라이더들 그리고 라이더 형님들도 아무튼 여기 세븐일레븐 왔으니까 카레빵 히토치 오니대하시나요 카레빵 히토치 오니대하시나요 카레빵 히토치 오니대하시나요 여기도 마지막 남은 카레빵은 내꺼다 뭐하시나요 아 다이쪼어무쓰 하이 아이고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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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지불되셨어 감사합니다 이젠 뭐 이 그림이 놀랍지도 않죠? 역시 항상 마지막 남은 카레빵을 차지하는 럭키가이 물론 일본의 카레빵보다 맛있는 음식들이 많겠죠 근데 150엔으로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이거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일본은 도로 관리가 되게 잘 되어 있는데 한국은 도로 관리를 안 한다 개소리입니다 일본이 풍경이 되게 이쁘긴 한데 길 보면은 길에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진짜 이런 식으로 막 도로 포장 깨져 있고 막 별별 것들이 다 있어요 장애물들 엄청 많아요 일본 고속도로 가면은 이 정도는 아니긴 한데 한국 고속도로가 훨씬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전 세계를 다 가본 건 아니니까 한국이 최고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일본 도로보다는 확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는 항상 화물차가 있어 이거 제껴도 그 앞에 또 화물차가 있고 그 앞에 또 있고 또 있고 계속 있어 아 저기 뭐지 고래가 있네 고래 난다 고래 와 진짜 그래도 날씨는 진짜 겁나 좋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일본에서 묵을 수 있는 숙소 중에서 게스트하우스 말고도 라이더하우스라는 게 또 있거든요 오토바이나 자전거 여행자들을 위한 그런 곳인데 보통 1박에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호카이도에만 있는 건 아니고 일본 전국에 다 있긴 한데 그중에서도 호카이도에 더 많이 있고 더 잘 되어 있고 이렇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라이더하우스라는 곳에서 한번 묵어볼까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라이더하우스는 이런 북킹닷컴이나 아고다나 이런 어플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화를 통해서 예약을 해야 되는 곳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라이더하우스 안 가고 그냥 일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여기 호카이도 최 부탄까지 가는데 한번쯤 체험해 보고 싶긴 합니다 아니 아저씨 왜 이렇게 문을 열고 다니세요 이거 쓰레기 잔뜩 넣고 하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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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다가 이거 카트라이버처럼 나한테 이거 쓰레기 던지려고 이거 꺼져 이 쓰레기차 와 좋다 그래 이것이 이거이야 앞에 화물차가 없으니까 피로가 다 풀리네요 아주 좋군 바람깨비자가 왜 안 돌아와 지금 거의 6월 말인데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짝쫓습니다 되게 따뜻합니다 너무 좋다 진짜 탈레비아 바다가 탁 튀어 놓을 때 흘리는 그 시원함 아 미친다 진짜 미쳐 미쳐 미쳤고 미쳤고 제가 지금 반팔티에다가 바람막이 하나 딱 입고 있거든요 아 지금 날씨 딱 좋아 지금 먹구름도 하나도 없어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이 바다 이 파도 봐라 이거 아 일본 기준으로 서쪽에 있지만 어쨌든 동해 갈매기들이 나왔쥬 하지만 새우깡이 없쥬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바다 속에 뭐 이런 괴물을 살고 있다는 게 이거 아 진짜 감사합니다 자 이런 풍경은 피가 안 와야 제맛이지 역시 이야 가즈아 헤르테르보즈 파워 락키바이 파워 가즈아 자 다시 이제 휴게소 타임 여기 가다가 경치 좋은 곳에 미치노웨키 국도 휴게소가 있어서 잠깐 멈췄는데 아 진짜 경치는 진짜 좋긴 합니다 바다 엄청 시원하고 근데 바다 비린내가 좀 심합니다 이 동네가 여기 휴게소에서 조금 쉬다가 여기 밥 먹을까? 여기 밥 뭐 파나? 근데 이건 뭐 아이스크림 같긴 한데 이거 좀 그림 생긴 게 좀 그렇다 이거 이야 이거 개 비싸다 진짜 음식 하나 가격이 거의 카레빵 20개 가격입니다 제일 싼 것도 10 카레빵이야 진짜 안 먹어요 거의 막 1500엔부터 막 3000엔까지 지금 나가다 오는데 밥 한 끼에 뭐 3000엔까지 써 그래서 그냥 안 먹겠습니다 가다가 또 뭐 세븐일레븐 나오면 또 이제 뭐 카레빵을 조지든 뭘 하든 그냥 또 먹어야지 뭐 와 진짜 여기 드론 띄워서 찍으면 진짜 개 이쁘긴 하겠다 진짜 드론 살까? 아 나 돈 없지 그지 주제에 무슨 드론을 사네 만에 하고 있어 야 이거 풍차 이거 바람개비 돌아가고 앞에는 쭉쭉 뻗어있고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이거 우와 우와 하하하하하 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이야 진짜 개 이뻐 진짜 야 바다 절벽 풍차 와 이것이 호카이도야 이거 으아 호카이 팬비 보고 계십니까 여기가 호카이도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바다 색깔이에요 진짜 저 옛날 PRS 기타 딱 그 색깔이야 진짜 와~~ 와 이런 풍경을 이 날씨에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 진짜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여기 바다는 비린내도 안 납니다 와 진짜 색깔 미쳤다 진짜 와 와 진짜 이런 풍경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오늘도 비 왔으면 어쩔 뻔했어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솔직히 다른 일본 시골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아 근데 호카이로 달라 렉히 가이 이야 하하하하하 지금 또 한 시간 정도 달려가지고 국도 휴게소에 잠깐 들렀는데 이 동네 풍경 진짜 삐쳤습니다 진짜 저 일본에 지금 모든 곳을 간 건 아니긴 하지만 지금 시모노세키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시골은 그냥 산 있고 바다 있고 그냥 밭 같은 거 있고 그냥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어가지고 처음엔 되게 막 이쁘다 이쁘다 하다가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있었거든요 사쿠다트에서 사포로까지도 그냥 비슷비슷했어요 그냥 나이도의 성지다 뭐다 막 그러더니 뭐 호카이도도 별거 없네 이랬었는데 지금 와카나이까지 한 100kg쯤 남았거든요 와 근데 여기 오니까 아예 달라 진짜 신경이 색감부터가 진짜 무슨 눈에다가 무슨 필터 씌운 것처럼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여기 오는 길에 계속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왔었는데 너무 예뻐 여기 하늘 색깔부터가 지금 미쳤고 지금 어 그래도 여기는 좀 올케 뱀 가격이다 밥 한 끼 좀 먹고 가야겠다 라면은 또 100% 짧게 뻔하고 돈까스 정식이나 하나 먹어야겠습니다 약간 돈까스 생기는 게 약간 카레빵처럼 생겼네 맛있다 그래 이거야 너무 과하지 말라고 진짜 맛있다 진짜 튀김옷만 두껍고 그런 게 아니라 등심이 되게 엄청 두껍게 들어가가지고 근데 등심이 되게 퍽퍽하지 않고 되게 부드러워요 아 쪼그맛이다 와 여기 돈까스는 되게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생긴 것도 카레빵처럼 생겨가지고 되게 맛있었는데 샐러드는 제 스타일 아닙니다 일본 특유의 풀향 같은 게 좀 많이 나요 방금 보니까 와카나이에 숙소가 딱 하나 남았는데 근데 이것도 여성 전용으로 밖에 안 남았어요 숙소가 없다 일단 그 와카나이에 있는 라이더 하우스 한번 트라이 해보고 저기 오늘 뭐 자리가 없다 뭐 숙박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캠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기 정보 때는 저 상태가 저거 뭐 삼각형 삼각편대로 여기 딱 돼 있어 여기가 그 라이더들 사이에서 경치 좋고 달래기 좋다고 그렇게 유명한 오로롱 라인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여기 바로 옆에 이렇게 소방서 이렇게 있고요 여기 우리나라의 동에 이쪽을 끼고 쭉 달리는 길인데 한번 얼마나 이쁜지 한번 가보시죠 여기 호카이도도 106번 길 한번 여기도 이렇게 초반은 마을 구간으로 되어 있고 여기까지 오는 길도 되게 충분히 예뻤었는데 이게 대체 얼마나 jaga사ん będ 이렇게 유명한 거지 주읍 ектор 아 진짜 경시가 엄청 진짜 시골하긴 하다 진짜 풍차도 이거 오아열 진짜 칼같이 마쓰고 좀 봐 이거 와 와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쭉 뻗은 이 직진 도로에다가 왼쪽에는 바다 오른쪽에는 이제 끝없는 평야 이 풍경이 되게 좋긴 한데 어 뭐랄까 좀 금방 좀 질립니다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물면 이쪽에 양들이라도 뭔가 풀 뜯고 있어야 좋을텐데 이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45분 남았는데 계속 이런 길인겨 아니 확실히 경치는 되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한 시간 동안 달린다 되게 졸릴 것 같은데 이거 진짜 거의 막 무한식형으로 달리게 되면 되는 것 같아 유자적 그냥 채워라 메워라 하고 달리기 좋겠다 야 근데 이런데서 진짜 앵고나버리면 답 없겠는데 와 진짜 아무것도 없어 진짜 머릿속에도 이제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여기 오로롱 라인도 마지막 부분은 또 이제 마을 구간으로 끝나는 거구만 딱 저기 앞에 보이는 횡단보도까지가 호카이도도 106번 길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무한식발 오로롱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근처에 있는 라이더하우스에 한번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찾아오긴 했는데 게스트하우스도 하고 라이더하우스도 하는 미도리유라는 곳인데 근데 제가 여기에 지금 예약도 안 하고 그냥 냅다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에 들어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카메라 들고 가서 들이대면서 물어보면 더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카메라 안 들고 가서 일단 물어보고 1박 예약했습니다 와 대박 1800엔밖에 안 해요 한 15,000원? 진짜 방이 없는데 라이더하우스를 구했다 심지어 가격도 싸다 역시 Tell me who I am 럭키가이 차고에다가 바이크로 주차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심지어 주차비 무료 districtおい và 지금 limiting 하하 하 advertise 하하 36 아! 저어 난 76 와 pane 76 주어 스파니쉬 가미이노 왜 가미이노? 가미이노 바이시클을 울려했어? 응 바이시클 가미이노데 산치아고 바이시클 와...すごいです 진짜 대박 한국에서 바이시클을 울려했을 때 1km가 너무 힘들어 왜? 너무 힘들어 모터사이클은 그냥 윙 윙 바이시클은 아주 좋아요 바이시클은 아주 건강해지고 아주 건강해지고 아주 건강해지고 몇 번에 왔어요? 아... 첫 번째로 첫 번째로? 네 아... 몇 번째로? 몇 번째로? 지금... 2... 8... 28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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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을 치고 여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응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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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카레빵 2개가 가격밖에 안 되니까 짬뽕라면이라고 시켰는데 약간 나가사키 짬뽕 같아요 이건 그렇게 안 짜 안 짜서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지금까지 일본에서 먹은 라면 중에서 안 짠 거는 이게 처음입니다 라이더하우스가 가성비가 되게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라이더하우스 관련된 홈페이지 같은 것도 하나 이제 더보기란에다가 넣어드릴게요 혹시 이제 여행하시다가 갈 곳이 없다 좀 저렴한 곳을 찾고 싶다 이런 라이더하우스를 이용하면 좋을 거 같아요 일본어를 잘하시거나 하면은 더 재밌게 놀 수 있을 거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 자전거 좋아하고 오토바이 좋아하고 다들 이런 분들이셔 가지고 흐흐흐 어... 어... 아... 자리 엄청 많습니다 제가 개운한다고 하는때 전 Merryoff을 한 번 아니 demandé IAN 이었다 verse 어.... Theme OK 일본은 처음입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라이더 하우스는 처음입니다. 첫번째. 일본 이슈 시작했을 때 모르겠다고 생각했을 때 많은 일본 사람들이 도와주셨을 때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칼이팡은 아주 잘한다. 칼이팡은? 칼이팡은 좋아. 칼이팡은? 상상의 랩땀 고맙습니다. 당신의 이름은 우유입니다. 감사합니다. 랩루인의 가수의 옷uda입니다. 아까 그 기념사진 촬영했던 것도 여기에 이렇게 재빠리형 변기도 여기 맥주 한잔 먹고 완전히 빨개져가지고 예전에 찍었던 것들은 다 이렇게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식의 약간 사랑냄이 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라이더 하우스는 이런 곳입니다 모든 라이더 하우스와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른 라이더 하우스 가면 또 다른 문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동안 사람의 온기를 못 느끼고 그냥 카레빵에 온기만 느끼고 그랬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모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별 유익한 내용도 없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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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